제 이름은 지휘영입니다. 저는 한국 인천에서 살다 왔고요. FCS에는 되게 좋은 점 많은데 가장 하나 뽑으면 학생들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학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에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니다 왔는데 여기서 뭔가 좀 더 선생님들이 저한테 집중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2년 반 학교 다니다가 워즈니아텍이라는 주립공대를 가게 되었습니다. 일단 워싱턴 지시 쪽에 살면 미국에는 원래 보통 다 먼데 좀 더 상권들이 가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공항이 가까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FCA is the best.